다다한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자리인데요 제가 있는 왼쪽부터 뒤쪽부터 조금 오래 바라봐 주십시오 센터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바라봐 주시고요 센터처럼 밝은 포즈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바라보시고요 다양하게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까요? 막내시잖아요 오빠들한테 애교를 부릴 때 어떤 걸 하시는지 한 가지 포즈만 부탁드립니다 왼편부터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운데를 향해 KCM씨의 화가 났을 때 풀어줄 애교 KCM씨가 화가 났다 풀어줄 표정 애교 네 같이 화내시는 건가요? 좋습니다 오른편을 향해서는 려욱씨를 향해 애교 발사?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단체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나머지 태블릿 자 맏형이 V를 했고요 뒤에는 하트 따봉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분의 마음이 얼마나 통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을 보면서 하트를 만들 건데요 자 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하트를 만들지 자 맏편부터 시작합니다 안 맞을 것 같아요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 둘 셋 하트 혼자 틀린 거 아시죠?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노후자재 한번 하트에서 따랑 하트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트 네 좋아요 눈 또 치우지 마시고 자 이번에는 가운데를 향해서 심장에서 하트가 발사된다는 포즈 좋습니다 네 가운데 좋았어요 하나 둘 셋 셋 감사합니다 네 예쁘게 잘 찍어주세요 자 오른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트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? 파이팅 한번 할까요? 동네 앨범 파이팅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은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분은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고 네 분은 잠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